투데이 나도 할 얘기 많거든요? 복수해줄거야 어차피 못 먹을 감이라면 산산히 부셔버릴테니까 왜 저런 애가 온거야? 왜 저래 빠르니? 누구 딴 애 없어? 누나 가슴에 상처 하나쯤 있는거 아닌가요? 이 레스토랑 통째로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뭐하시게요? 프러포즈 하려고 그러죠? 내가 좋아하는 여자 소원이 소원 한가지 들어준다고 하더라구요 소원이 뭔데요? 나랑 결혼할래? 네?